치킨 김밥이 보셨나요? 치킨 김밥이 보셨나요? 오랜만에 팡팡 해보려고요 메뉴는 갈릭치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위도 좋아하세요? 저는 디디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위도 좋아하세요? 저는 디디디 좋아해요 굳이ICHY 에어무좋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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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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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딸기 먹어볼게요 제가 따로 따로 소스도 시켰는데 소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이 잘 되어 있어 소스도 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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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녹음 준비를 다 했다가 제가 SD카드를 안들고와서 집에 갔다 온다고 좀 촬영이 늦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먹으니까 잊었어요 아마 나에게 더 뛰는 take 마늘 그니까 정말 매우 잘 어울려요 너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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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치킨은 역시 무좌 무 그래도 소스 한번말로 먹어볼께요 비비소스라는데 스윗 머스타드 맛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 머스타드 소스 인거같애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이제 살 많은 부위 먹으려구요 살 많은 부위에 소스 발라먹는게 맛있는거 같아요 일반 치킨보다 맛있어요 잘 시킨거 같아요 닭다리가 제일 좋거든요 마지막 하나나무 닭다리 땅콩이도 마지막 하나나무 닭다리 여러분도 드셔보실래요? 마요네즈 다시 갈게요 침팡 콜라 이런걸로 장난치면 안된다 했는데 치킨 깻박이 보셨나요? 이제 장난감만 하고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제가 달하고 먹을때 라면이 너무 잘어울렸는데 진짜 잘해 이 안에 라면을 넣었어요 저는 짜파게티 먹더라구요 이 안에 라면을 준비한 맛 너무 맛있어서 하늘은 이 한입이 추측해서 아름다운 맛 även 여기 주문한 맛 딸기 남은거 나중에 설명불리해서 볶음밥 해먹어야 되겠어요 남은거는 너무 맛있다 남은거는 진짜 남자친구만을 먹어요 그리고 보니깐 제가 여기 다 흘리고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치킨 이정도면은 나중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많이 부르네요